한미 군당국은 군사적인 효용성 등을 고려해서 성주를 최적합지로 정말 기가 막혔어요. 국방부에서는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의 적합한 장소를 곰돌이! 안 되자고요! 제대로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핵심 장비가 오늘 새벽 구제인 성주 골프장으로 나오세요 나와야 돼요 나 진짜야 한 번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있어 우리 동주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애들 있는 데는 안 됩니다 쇼핑쇼핑에 많이 나오는 분들이 대체로 애기 엄마들이나 아줌마들이었어요 내 아이를 건드린다? 이거 못 참고 국제정세 이런 것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아 이건 단순한 전자파의 문제가 아니구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직접 받았는데 그거랑 다르게 기사가 쓰여야 돼요 그러면서 사지역의 사람들의 느낌이 같이 올라오잖아요 아닌 거예요 5.18 세월호 제주 광정마을 내 가만히 있었던 거 다 반성하고 장 Egypt !! 센시 buckle 우리에게 파란 나비를 만들자 우리 자극 몸짓이 ekrain 이 세계를 바꿀 것이다.